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원팀의 대표를 적시 중단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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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시 중단하라 적시 중단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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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이 탄핵 심판 탄핵 불법 탄핵을 한 진북 자파들한테 불안이 하는 건 믿고 있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이 개사실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당당하게 이기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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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태극기를 돌고 이기십시오 다음 주 6.25 이기십시오 다음 주 6.25 이기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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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던 낙동당 전선행사를 통해서 민군부대까지 가는 거리 행진에 다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간이 이렇게 000 이기십시오 나이스!